자, 가겠습니다. 액터 액터 액터는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남자 배우예요. 배우 그냥 배우가 아니라 남자 배우입니다. 액터 액터 You got it? 잠깐만, 아잘못 찍었다. 미안. 미안, 내가 잘못 찍어버렸어. 이거는 좀 단어 긴 게 있어가지고 갑니다. 액터 남자 배우 다음 거 갈게요. cost cost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비용 cost cost라고 하지 않고 cost라고 해요. cost cost, 비용을 얘기해요. ok bargain 자, 이거를 여기에서 반쯤 끊어가지고 읽으면 bar gain 근데 bargain bargain 이렇게 해요. 왜 우리 백화점에서 야 백화점 박앤 세일이래. 그 박앤 이 박앤이요. 그럼 박앤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계약 또는 협정을 얘기해요. 계약 또는 협정 이렇게 외우세요. 계약 또는 협정 bargain bargain 세일이 계약 또는 협정에 의한 세일이란 뜻인가봐요. bargain 계약 또는 협정 자, 다음 거 갈게요. figure figure 자, 이건 무슨 figure죠? triangle figure에요. 이거는요? 네모 figure에요. 이거는요? 동그라미 figure에요. figure는 모양을 얘기하죠. figure 모양 figure figure는 모양이 됩니다. you got it?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숫자라는 뜻도 있어요. 숫자라는 뜻의 숫자 figure는 숫자 그리고 모양을 예약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건 알죠?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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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이란 뜻이죠?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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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자, 이걸 스펠링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dictionary dictionary 붙이면 dictionary 다시 한번 dictionary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cage 다시 한번 갑니다. cage 세 장을 얘기해요. 세 장 새들이 갇혀있죠? cage cag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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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ranch는 뭘까요? branch는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얘기할 때 of branch. branch branch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거죠. imp turning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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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잖아요.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브랜치는 부문을 얘기합니다. 부문, 부문, 이렇게 부문, 부문. 근데 브랜치는 그냥 이 나무를 처음 연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가지라는 것만 외워두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브랜치, 그 다음 거 갈게요. interest, interest. 자 따라합니다. interest, 흥미, 관심. 이런 뜻이죠? interest, 그림으로만 외우시는 거예요. 집중합니다. interest, 흥미, 그리고 관심. 자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읽어보세요 한번. 자 눈으로만 보고 읽으려고 해보세요. 그렇죠. 이거를 영어로만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 아마추어가 돼요. 그렇죠 아마추어. 그럼 아마추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럼 이건 제가 뜻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추어가 뭔지 아니까. 그렇지만 이건 영어로 amateur. 아마가 아니라 amateur. 이렇게 읽어요. amateur. amateur. 발음 다시 한번. amateur. 자 amateur라고 하든 아마추어라고 하든 이 단어를 보면 amateur가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읽을 줄 하면 떠올라요. 다음 거 갈게요. 미스터 추우. 그 추우 아니에요. 미스터 추우. 아니지만 발음은 같습니다. 추우. 그런데 한국말에도 양양양양양 씹어먹는 추잉껌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추잉껌이 씹다라는 뜻이에요. 이 추우라는 게 씹다라는 뜻인데 추잉껌이 씹어먹는 껌을 얘기하게 되겠죠. 추우. 씹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accident. 따라합니다. accident. 차 사고 났어요. car accident라 그래요. 그래서 accident는 사고라는 뜻이 되겠죠. accident. accident. 오케이? car accident. 사고. accident. 자 눈으로 accident. 다시 한번. accident. 보면 확실하게 감이 오시죠?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디스턴스.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디스턴스. 자 이거 원래 발음은요. 디스턴스. 따라할게요. 디스턴스. 디스턴스는 거리를 얘기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요런 거. 서울 강남에서 뭐 상암동까지 몇 킬로? 디스턴스. 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디스턴스. 유가릿. 그 다음 거 볼게요. 요거는 뭘까요? 레. 벨. 레벨. 우리가 한국식으로 읽는 거 레벨이지만 레벨. 레벨. 그렇죠. 레벨. 레벨. 그 다음 거 갈게요. 이거는요. 음... 그 다음 이거는 뭐죠? 크롭 아니고요. 자 크롭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렇게 읽어요. 크롭. 자 리필을 합쳐 미. 크롭. 자 제시카랑 공부하실 때는요. 먼저 단어를 보시는 거예요. 단어를 보고 내가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시카의 원래 방송을 발음을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크롭이라고 처음 읽으시는 거 괜찮아요. 이제부터 고치면 되니까 크롭. 크롭은 작물을 얘기해요. 농작물, 옥수수 수확한 작물, 고구마 작물, 농부가 수확한 것들이 있죠. 그 작물을 크롭이라고 해요. 크롭. 조금 이 단어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 다음 거 갈게요. 드랍. 자 어 크롭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랍이 또 나와요. 드랍. 크롭. 드랍은 뭐죠? 무언가를 드랍. 떨어뜨리다. 드랍. 떨어뜨리다예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뭐 떨어지다 다 할 수 있어요. 떨어지다. 드랍. 이건 아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갔는데 이 단어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똥마려도 똥 쌀 수가 없어요. bathroom. 다시 한번. bathroom. bath. 자 th. th 발음 보세요. bathroom. bathroom. 좀 가까이서 하는 게 낫겠다. bathroom. 오케이. bathroom. 다음 거 갈게요. castle. 다시 보시고요. castle. castle. castle 뭐야? 왜 돈 많은 집 애들 꼭 아들들이 롯데캐슬에서 살잖아. 롯데캐슬은 롯데궁전이란 뜻이에요. 롯데캐슬.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castle은 궁전이란 뜻입니다. 궁전. castle.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bat. 야 배팅해. 배팅해. 야 너 얼마 날 거야. 빨리 배팅해. 거기서 나오는 배트예요. 얘는 내기하다예요. 보통 도박할 때 쓰는 거죠. 배트. 야구방망이의 배트 아니에요. 배트. 이렇게 가요. 배트. 다음 거 갈게요. 자 요게 어떻게 읽는지 읽어보세요. 요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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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어솔. 오나도. 아니야. 오나도 아니야. 자 요거. 그럼 요 그림은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O-U-T-H. O-U-T-O-R. O-U-T-O-R. 이렇게 발음합니다. author. TH를 살려줘야 돼요. author. 다시 한번. author. OK. 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을 소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소나기. 소나기를 지은 author가 누구죠? 소나기를 지은 author가 누구야? 황순원이죠. 아 이건 나도 안다. 황순원씨가 author예요. 그럼 author가 뭐하는 사람일까요? 제 author는 작가님이 되겠죠? 작가님. author. 책을 쓰시는 작가님.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건 알겠지. 읽어보세요. 캐. 린. 다. 아 캘린더요? 캘린더. 캘린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확실히 보여요. 캘린더. 달력을 얘기하겠죠? 캘린더. 달력. 그 다음에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거는 읽으면서 따라올게요. 오늘 단어들이 조금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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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링, 세일링, 세일링. 자 앞으로 세일링이라고 내가 읽었던 이 단어들을 이렇게 읽습니다. 세일링. 다시 한 번. 세일링. 다시 한 번요. 세일링. 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곳이 세일링이에요. 우리 집은 굉장히 세일링이 높아. 그래가지고 소리가 오오오 울린다니까? 그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저기 높은 곳은 뭘까? 세일링. 천장을 얘기하죠. 우리 집은 굉장히 세일링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오오오 울려요. 세일링. 그림으로 보고 배우세요. 제가 이거 보고 배우지 말고. 세일링. 천장. 천장. 담고 갈게요. 둘. 자 둘이라는 글자를 보면 나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글자 자체가 되게 무딘 것 같지 않아요. 둘에서 이 둘이라는 글자인데 유 부분이 뾰족하지가 않잖아요. 여기. 요. 요. 여기 뾰족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뾰족하지 않아서 무딘 거예요. 되게 무디고 우둔한 거예요. 사람이 좀. 뭔가 뾰족하지 않고 좀 무디고 우둔한 스타일. 사람한테 쓸 때. 무딘. 우둔한. 쓸 때. 둘. 이라고 씁니다. 둘. 무딘. 우둔한. 난 이 유자를 항상 봐요. 유자. 유자가 샤프하지 않으니까. 내 턱처럼 샤프하지가 않잖아. 그쵸? 다음 꺼 갈게요. 이건 알겠죠. 쿡. 쿡. 또 발음도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요리하다. 쿡. 요리사도 쿡이에요. 요리하다도 쿡. 요리사도 쿡이에요. 다음 꺼 볼게요. 메이직. 메이직. 무슨 뜻이죠? 근본의 기본적인 뭐뭐하는으로 끝나요. 자, 뭐뭐하는으로 끝나요. 다시 한 번. 기초의 근본의 란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베이직. 자, 그 다음 꺼 볼게요. 베이직. 베이직. 그렇죠. 베이직.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이거를 이제 못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려고 들을게요. 코우진. 코우진. 내가 배운 대로라면 코우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영어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써요. 내가 보는 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커즌. 다시 한 번. 커즌. 다시 한 번. 커즌. 그렇죠? 채팅창에 답이 이렇게 무수히 나오고 있네요. 사촌이란 뜻이에요. 사촌. 사촌. 커즌. 다시 한 번. 커즌. 그림을 기억하세요. 커즌 아닙니다. 다음 꺼 볼게요. narrow. repeat after me. narrow. narrow라는 건. 야, 있잖아. 산동네에 내가 펜션을 예약했는데. 그 산동네까지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나도. 길이 너무나도. 막 차가 안내가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 좁은 거예요. 길이 좁은 거야. 좁은 거. 좁아요. narrow. 그래서 속이 좁은 사람도 narrow minded라고 그래요. 속 좁은 애들도. narrow. 속이 좀 좁은 거예요. 그다음 꺼 갑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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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로 읽으면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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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 neighbor. 이웃을 얘기해요. neighbor. 이웃을 얘기합니다. neighbor. 이웃. neighbor. 다음 꺼 갈게요. 자, 여러분은 스펠링 배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눈으로는 외워야 돼요. 스펠링을 외우려고 저는 안 해요. 자, 다음 꺼 갈게요. proud. proud. I'm so proud of you. 자, proud는 자랑스러운 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이걸 외우세요. I am proud of you. 자, 다시 한번 채팅창에 같이 써볼까요? 그래, 동물고기님 잘했어요. 새우알 안녕. 유리 가면 안녕. 육안의 닭갈비 안녕. 그런데 이걸 한번 써볼게요.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리아 잘했고요. 데이빗 잘했고요. 데이지 홀리 잘했고요. 엘르, 금발 여자 좋아. 막내 오빠님 안녕. 후추 출음님. 그렇죠. I am proud of you. 그러면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승진했어요. I'm proud of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동생이 취직했어요. I'm proud of you.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한테 칭찬해 줄 때, 가까운 사람일 때, 친구나 친구한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I'm proud of you. 다음 거 갈게요. 그 proud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자존심이 있는, 자랑스러워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좀 제가 바꿔놓을게요.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rest. rest. 자, 만약에 R이 아니라 L이었다면, 발음이 이렇게 돼요. rest. 혀가 잘 보세요. 혀를 잘 보세요. rest. 근데 R이기 때문에 rest. 안에서 나요. rest. 그런데 L이었다면, 밖에서 소리가 나고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요. rest. 이렇게 좀 가벼운 소리가 나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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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시면 돼요. rest. 그 다음 거 볼게요.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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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y가 뭐예요? 아, 난 성격이 너무 shy예요. 전 절대 안 그렇죠. 수줍은 거. 수줍은 거가 shy예요. 부꾸부꾸. shy는 부꾸부꾸. h, s와, hy라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잘 못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읽을 수 있죠? shy. shy.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읽어보세요. 그대로 읽으면, s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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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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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tare? stare? 따라하세요? s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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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는 걸 stare라고 하죠? 어, 미국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이 되게 stare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뭔가 나보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버릇 있잖아요. 그건 미국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미국 애들은 남일은 남일이야. 남이 진짜 여자가 남자 분장을 하고 가든 말든 stare 하는 건 굉장히 매너에 어긋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흑인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너무 stare를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좀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흑인이 그렇진 않지만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흑인이 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절대 stare 하지 마세요. stare 하지 않아요. 동사입니다. 응시하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단어가, 이거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b, o, o, m, b, l, o, o, m이야. 이 단어는요, 꽃이 피는 거야. bloom. 동사는 아니에요. bloom.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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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m. bloom. 꽃이 피는 거예요. bloom입니다. 다음 거 갈게요. surprise. surprise. 왜 미국에서 해요? 꼭 영화보면은 내가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나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도 안 보내고 짜증나.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가는데 오늘따라 집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문 딱 열게 들었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불을 팍 끼고 surprise 하는 거 보셨죠? 그쵸? 그게 뭐예요?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동사예요. 동사로 외우세요. 놀라게 하다. surprise.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꼭 말투도 이래. surprise. 놀라게 하다. 다음 거 볼게요. couple. couple. 자, couple은 뭔지 알죠? 이거 근데 잘못 읽으면 쿠플레? 쿠플레 아니죠? 영어식으로는 couple. 이래서 영어가 웃겨요. 오히려 스페인어를 배우면 이건 정말 쿠플레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가다 보면 couple. 부부 또는 쌍을 얘기하죠. couple. 다음 거 볼게요. 자, 얘는요. 어떻게 읽을까요? 눈으로 먼저 보세요. 그렇죠. course. course는 강좌. 너 이번에 어떤 코스 들어? 이런 거예요. 강좌나 진로를 얘기할 때요. 강좌나 진로를 얘기할 때 course라고 합니다. course. 오케이? course. 과정도 돼요. 어떤 이제 과정. 이번에 뜨개질 과정이 있어. 그것도 course라고 그래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두드리다. knock. 자, k는 무금입니다. 이거를 knock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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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갈게요. 어? 이거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O, C, K로 똑같이 끝나잖아. 그럼 앞에다가 L만 붙여주면 돼요. lock. knock. lock. knock. lock. 그럼 이건 뭐야? 문 잠그는 거예요. lock the door. 막 꼭 무슨 막 되게 유명한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요. 그럼 도둑이 막 너를 죽이려고 막 따라오죠. 근데 꼭 어떤 문을 문을 발견해서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팍 닫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lock the door. lock the door. 문을 참고. 따라 한번 써볼까요? lock the door. 따라 써볼게요. lock the door. 좀비가 따라오고 있어요. 좀비. 나 도망가야 돼요. 야, 문자가. lock the door. very good. lock the door. very good. 이런 식으로 단어하고 표현을 같이 외워주시면 정말 좋죠. 이런 단어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범인이 따라오면 어떻게 문 잠그어야지. lock the door. 다 읽고 갑니다. 자, 이 단어. 오늘 비슷한 단어를 처음에 배웠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actress. actress. 어? actress요? ac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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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의 문제를 내드릴게요. 남자 배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남자 배우는 actor. actor 아니고요. actor. 그러면 actor and actress.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actor and actress. very good. 탐구 갈게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름이니까 휴가 강가세요? 전 휴가로 beach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beach. 자, 이걸 작게 발음하시면 욕이 돼요. be 에서 소리를 밀어주셔야 돼요. 자, 밀어서 갑니다. beach. rich. 이런 말 안 돼요. 욕돼요. beach. 자, beach는 해변을 얘기합니다. 해변을 얘기할 때 beach.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dear. dear. dear는요.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편지 쓸 때. dear Jessica. 제시카에게 이건가요? 그렇게도 많이 쓰는데 사랑하는, 친애하는,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런 날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이제 내가 이웃 사촌이야. 이웃이 영어로 네이버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이버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oh dear 막 이렇게 나를 불러. 내가 처음에 뼈? 나를 왜 dear라고 불러? 나 이름 제시칸데? 그게 아니고요. 약간 oh darling, oh baby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oh dea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dear OK? 자기야 보다도 약간 귀여워하는 대상 많이 해요. 애기들한테. 귀여워하는, 상냥하게 애기들 귀여워할 때. 저한테는 스윗하트 그것도 많이 쓰는. 오 스윗하트 오 스윗파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담궈볼게요. 자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과연 알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읽을까? 바래? 아니야. 바래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읽었다면 쪽팔려 하지 마세요. 이걸 바래로 읽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단어는 따라합니다.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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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ear는요. 텅빈 또는 이거 그냥 벌거벗은이라고 외우세요. 근데 저는 bear 말고 bear가 좋은데 여기서 좀 추가해야 될까 있어요. bear footh이라 그래요.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bear와 footh을 만나는 단어예요. bear와 footh이 만나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 맨발이 돼요. bear는 벌거벗은인데 foot 발을 발을 bear 발을 feet을 붙이자. 그냥 발은 두 쪽일 테니까. 그럼 bear feet 그러면 네가 지금 맨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bear feet은 맨발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bear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긴 거예요. 옷을 벗긴 상태예요. 신발이 원래 신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긴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거벗은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bear feet을 외우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bear가 벌거벗으면 그러면 만약에 여자한테 벌거벗으면 그러면 you bear 오 노노노노노 말 안 돼 말 안 돼 you bear 그거 말 안 돼 이거는 뭔가 몸의 부위에 심겨져 있어야 할 것이 나와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담고 갑니다. 이건 뭐죠? 아 나 이거 알겠다. 찬스? 노 찬스 찬스 기회 또는 운을 얘기해요. 오 나 찬스 잡았어. 기회 또는 운을 얘기합니다. 기회 또는 운 찬스 그 다음 꺼 볼게요. 블랭켓 블랭켓 다시 따라할게요. 눈으로 보고 먼저 블랭켓 블랭켓 담요를 얘기하죠. 담요 블랭켓 블랭켓 그러잖아. 블랭켓 약간 블랭켓 라고 발음해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블랭켓 담요를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어 선생님 아까 이거랑 비슷한 그림을 하나 본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그거는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디스턴스 디스턴스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죠. 비슷한 단어가 디스턴스 거리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뒤에 쓰가 아니라 트예요. 디스턴트 그러면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 거리가 먼 걸 디스턴트예요. 이게 참 애들이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줘요. 디스턴스는 거리 그런데 디스턴트는 트 가 붙어서 거리가 먼 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형용사인가요? 형용사겠죠? 디스턴트 이거는 에? 아니 지금 이걸 저희한테 외우라고 이 단어를 지금 주신 건가요? 아니 이거 초등학생도 알겠네. 진짜 이거는 아니 진짜 나 기분 나빠서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이 집 북스토어 아니야? 북스토어 모르신다고요? 북스토어예요. 여기를 잠깐 끊어볼게요. 북과 스토어가 만났어요. 북스토어 서점을 얘기하죠. 이거 좀 그래요. 자 allowed 어제 라우드를 배웠어요. 야구장에 가면 소리가 되게 라우드해요. 라우드는 소리가 큰 소리예요. 근데 allowed 큰 소리로 란 뜻이에요. 큰 소리로 그러면 어 야 제시카는 말을 너무 큰 소리로 말해. she speaks allowed 부사가 되겠죠. 부사가 되겠죠. she speaks allowed 오케이? allowed 부사의 의미로 큰 소리로 라는 뜻이 됩니다. 큰 소리로 allowed 또 앞에 애가 붙었네요. 그치 그치 그 대신 외우기가 쉽잖아. 라우드만 하나 외우면 어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큰 소리로 담가갈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direct direct 왜 누군가가 나한테 디렉트했어. 디렉트는 뭐냐면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영화의 디렉터이십니다. 뭐 한 사람이야? 아 감독 지시한 거야. 감독이 영어로 디렉터예요. 왜 디렉터겠어? 그 사람이 지시했으니까. 그래서 direct 지시하다 지시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다 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스펠링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나 이 그림 자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10명 중에 2명 당신이 2명일 수 있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렇죠? 사업 또는 일을 얘기해요. 어떤 분이 저는 회사원이에요. I'm a worker 그래요. I'm a worker 워커래요. 워커는 약간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일하는 사람이지. 근데 약간 하루 노동자 있잖아요. 하루 노동자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회사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회사원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자기는 I work for 아프리카 TV I work for IBM I work for Apple 이렇게 자기 회사를 이름을 말을 해요. 근데 I am a 비즈니스맨 그러면 그것도 회사원이란 뜻과 일맥상통해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일하는 사람 비즈니스맨이잖아. 셀러리맨 나는 꼭 월급을 받는다고 셀러리맨이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I'm a 비즈니스맨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게 꼭 자영업자만을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면 I own my own I have my own 비즈니스 이렇게 말을 해요. I have my own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자영업자지만 I'm a 비즈니스맨 그러면 그냥 회사원도 맞아요. I'm a 비즈니스맨 오피스맨은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멋져 보이고 싶지 않아요? 비즈니스맨 This is my 비즈니스 맞나요? 그렇죠? 이것은 나의 사업이다. This is my 비즈니스 다음과 갈게요. 자 A가 또 붙었어요. 원래는 part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A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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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건 떨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는 자 이 두 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야 니네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지마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apart 돼 있는 상황이에요. They are apart 야 있잖아 어 제시가 남자친구 생겼대. 진짜 남자친구 이름이 존이래. 근데 존이 이번에 미국으로 출장 갔대. 그러면 걔네들은 they are apart 됐네. they are apart 된 거예요. 왜? 하나는 뉴욕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사니까.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싶지만 그냥 허구에 구성된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마지막 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되게 웃기게 읽어볼게요. 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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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디베 아 노디베 그렇죠. 다이브가 되겠죠. 느낌 오죠. 디베 아닌 것 같죠. 이거 디베 아니잖아 이거. 다이브 이탈리아 온 줄 알았어요. 다이브 그렇죠. 다이브는 잠수하다. 삐유 쉭 떨어지는 거. 다이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이 기다리시던 빠르게 빠르게 복습 가나요. 자 온 국민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갈게요. 벌써 남자배우 벌써 나왔어. 남자배우 벌써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빨라 사람들이. 자 디바제시카와 함께하는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영어를 할 때요.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말로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영어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외울 때는 아까 그렇게 영어 연상기법을 하고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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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한국어 부분을 보고 복습을 해줘야 돼요. 한국어를 보고 내가 그걸로 영어로 말이 떠오르면 그게 기초해야 할 시간이에요. 아 저 남자배우 영어로 뭐지 액터 이렇게 생각 나는 거죠. 갑니다. 액터 다음 거 볼게요. 비용 가격 야 돈 쓰지 마 비용 가격 나가잖아 그렇죠 포아프 후르즈 막내 오빠 샤이 거즈 님 유리 가면 잘했어요. 커스 다음 거 갈게요. 계약 협정 자 백화점에서요.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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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백화점에 무슨 무슨 세일이 들어왔어요.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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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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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영어는 영어로? 스냅뱅님 안녕 요리 가면 잘했구요 네이지홀릭님 잘했습니다 익셔너리 아니다 딕셔너리 딕셔너리 그 다음 거 갈게요 우리 또는 새장이에요 새가 갇혀있는 곳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후르츠 강굿 섭탱 이아우엉 구치리 잘했구요 그 다음 거 갈게요 가지나 부분이에요 삼성 이번에 사업을 확장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부문들이 나왔대요 아니면 나무에서 나는 요 나무들을 얘기하는데요 브랜치 그 다음 거 갈게요 관심이나 흥미가 있어요 나 저 여자한테 관심 있어 관심 있다 그렇죠 인테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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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비전문가에요 전문가를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그런데 비전문가는 아마추얼 막내 오빠님 정확한 발음 아마추얼 아기 둘째님 잘하셨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씹다 꿀이 씹다 씹다 껌을 씹다 껌 씹을 때 그 껌 뭐라카노 껌 씹을 때 그 껌 뭐라카노 그렇죠 다음 거 갈게요 어떻게 나 이제 차사고 났어 차사고 car 스냅백 초록룹 손나은 잘하고 있어요 블링님 잘하고 있습니다 아라테미스님 very good accident 다시 한번 accident 다음 거 갈게요 거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두개나 나왔죠 거리를 얘기해요 그렇죠 디스탄스 very good 디스탄스 다시 한번 디스탄스 다음 거 갈게요 수위나 레 여기 다 써있어 답이 다 써있어 너무 쉬워 그쵸 레벨 답이 다 써있어 레벨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농부가 옥수수도 수확하구요 감자도 수확하고 콩도 수확해요 그 장물들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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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건요 발음이 좀 비슷했어요 물건이 똑 떨어지는 거를 drop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에요 drop very good 욕실 이거 꼭 알아야 우리 화장실 갈 때 쓰는 거죠 화장실 또는 욕실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블링 강구 상처받은 너 잡구요 bathroom bathroom 다음 거 갈게요 성 야 너 그거 알아? 쟤네 집 되게 부자래 쟤네 롯데 거기 산대 castle castle 니썬 안녕 잘했구요 그 다음에 세월님 아원어님 잘했구요 피그피그님 안녕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내기하는 거에요 카지노에서 도박할 때 이거 하는 거 많이 하는데요 단 세 글자에요 세 글자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bat bat very good 그 다음에는요 작가에요 황순원이 소나기를 썼죠 황순원을 영어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발음이 중요합니다 author author 다시 한번 author 끝 그 다음에는요 달력 달력 에이 이건 우리도 안다 달력은 영어로 굿 리아 굿굿굿굿 상처받은 너님 좋아요 줄라이 모닝이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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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원 버터님 잘했어요 ceiling ceiling 다음 거 이렇게 제시카처럼 떡이 뾰족한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U자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무디거나 운돈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dual very good dual timing 잘했어요 dual 정의 잘했구요 다중석경님 잘했어요 그 다음 거 봅니다 요리해야지 요즘 백주부가 유행이잖아요 나도 백주부처럼 요리하고 싶은데 요리사 또는 요리하다는 그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근본 기초적인 왜 우리가 영어수업 들을때도 가장 기초적인 이 클래스를 들어야 되거든요 basic 클래스를 들어야 되죠 basic 따라할게요 basic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자 cosin 아니에요 cosin 아니라 사촌은 영어로 생각이 나야되는데 생각이 나야되는데 그렇죠 cousin cousin 따라합니다 cousin 다음 거 갈게요 길이 되게 좁아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 길이 너무 좁으니까 끝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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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융 잘했어요 narrow 다음 거 볼게요 이웃 이웃은 이웃은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검색도구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 이름도 얘랑 되게 비슷해요 neighbor 따라할게요 neighbor neighbor 끝 다음 거 이거는요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를 전체 문장으로 써 보실게요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I am 리아 잘했어요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영어 풀 문장으로 써 보십니다 I am proud of you good I'm proud of you very good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휴식 휴식 또는 나머지를 얘기해요 제가 아까 나머지라는 뜻을 안 가르쳐 드렸네요 휴식 또는 나머지를 얘기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 빨리 맞춰요 오케이 발등이님 덤덕님 잘했습니다 rest 따라할게요 발음 rest 다음 거 갑니다 수줍은 수줍은 어 난 너무 수줍어 shy shy 다음 거 갈게요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응시하지 마세요 stare 그렇죠 stare 응시하다 stare 다음 거 갈게요 꽃이 펴요 이 단어 되게 예뻐요 뭔가 이 단어는 되게 여자 이름으로도 예쁠 것 같아 그렇죠 섭탱이 bloom bloom 다음 거 놀라 오늘 우리 친구 생일인데 몰래 숨었다가 놀래켜줘야지 친구 갔다 오면 bye surprise surprise 왜 TV 이름이 서프라이즈인지 알겠죠? 다음 거 갑니다 부부 쌩 쌩 아니구요 쌩 부부야 쌩이야 부부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커플 그렇죠 커플 다음 거 갈게요 어떻게 해 지금 좀비가 따라오고 있어요 빨리 숨어야 돼요 야 빨리 문 잠구 lock the door very good lock the door lock 락 락 락앤락 할 때도 그거야 락앤락이 잠구고 또 잠구는 거잖아 락앤락 그 다음 거 갈게요 액터랑 비슷합니다 여자 배우를 얘기하죠 여자 배우를 얘기하죠 액트리스 very good 워킹데드는 뭐냐 갑자기 그 다음 거요 해변으로 가요 자칫 잘못 말하면 미친년이 돼요 하지만 발음을 길게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미치 미친년 그렇죠 비이치 비이치 다음 거 갑니다 어머 달리 너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옆집 아잔마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이 디에르 디에르 편지 앞에도 쓰는 말이죠 디에르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비이치에 가셨어요 비이치에 가셨는데요 굳이 신발 신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더니 이런 상태가 되죠 명어로는 아까 그거 내가 단어 가르쳐줬네 그렇죠 베어 베어 베어는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베어 그 다음에요 이게 기회야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이번 주 토요일날 소개팅 있는데 나가야지 기회를 잡다 할 때 Chance Chance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어우 추워 저기 그 이걸 어디서 이렇게 쓰냐면은 이거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너무 춥잖아 그러면은 어 익스큐스 미 어 블랭켓 앞에 다 필요 없어 스튜디스가 외국인이면 어 블랭켓 플리즈 블랭켓 담요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비행기에서 감기 걸려 블랭켓 담궈 갑니다 아까 비슷한 단어가 있어서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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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턴트 너무 잘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디스턴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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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턴트 담궈 갈게요 아하이 에헤 이거 우리 실력을 너무 야뿌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 정도도 모를 줄 알아요 북스토어 북스토어 담궈볼게요 소리가 큰 소리로 나는 건데 에이가 하나 더 붙었어 allowed very good allowed 담궈볼게요 감독님 저한테 지시만 내리세요 감독님이 지시내리는 사람이니까 이 단어죠 디렉트 디렉트 very good 디렉트에요 자 지시하다라는 거 사업이나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 또는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 비즈니스 very good 비즈니스 담궈볼게요 남자친구 존이 뉴욕 갔어요 둘이 꽁냥꽁냥 붙어있다가 떨어졌어요 둘이 떨어지다 apart apart 가 되겠죠 very good 담궈볼게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제시카가 잠수에요 그렇죠 디베 아닙니다 디베 아니고요 다이브 여기까지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좋아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